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투표장에 몇 명이 나왔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cctv 촬영도 안되고 캠코더 촬영도 안되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은 지역선관위로 옮길 때 인수인계할 때 이 투표함에 몇 표가 들어있는다다도 이런들 확인한 인계 절차가 없는 겁니다. 100표가 들어있는데 200표를 쑤셔 넣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모두 다 뭐죠? 즉시 삭제로 만들어 놓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 하는지를 모르도록 만드는 데 이럼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모르게 선거를 치르고 4박 5일 사이에 1000표를 집어 넣었는지 500표를 집어 넣었는지 모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선관위의 파워, 선관위의 권력, 선관위의 뻔뻔함, 선관위의 자신감, 선관위의 당당함 모두 어디서 나오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 세상에 까발기진 사건이 지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인 겁니다. 무리해 가지고 이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사건이나 문제가 모호하고 복잡하게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을 괴뚫을 수가 있으면 그것을 단순화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사기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전투표율을 주물러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드는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쑤셔 넣어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전산조작을 여러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한동훈 씨가 왜 출시를 했겠습니까? 범죄를 수사를 할 때 여러분 처음에 범죄자를 딱 불럴 때는 있죠. 정보들이 많고 혐의들이 쫙 많아 가지고 복잡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내가 볼 때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에센스 즉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 것이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걸 잘 공략해 가지고 여러분들 감방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유능하다는 것은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는 겁니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치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숨기고 싶은 은밀함은 바로 그들이 사전투표율을 만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통합선거인 명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고 누구도 투표소에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투표에 임한 투표자들의 신분증 이미지는 다 당일날 삭제해버리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사전투표자수를 마음대로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공병호TV는 4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사기의 실체적 진실을 계속 접근해왔고 그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이제 거의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월 9일 어제 도장 날인이 허점이 있다는 걸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자 명부를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부터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요구해야 될 것은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해달라는 겁니다. 현장 수기 작성 사전투표자 명부 이걸 제가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분께서 착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진호님께서 며칠 전에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모두 다 제출받아 가지고 선관위가 확보하게 되면 포토샵을 활용해 가지고 또 수표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목표 달성에 자신들이 필요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을 사전투표율을 조작하고 사전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산 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하고 그 다음에 인쇄 날인에 의해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선거 사기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입니다. 선거 인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일 2, 3주 전에 그냥 이번에 몇 석을 차지하겠다 그걸 사전투표율을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그냥 선관위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뭘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를 얼마를 뻥튀기 할 건지 그냥 정하면 그걸로 선거결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냥 본인이 그냥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12.2%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21대 총선은 그냥 26.7%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한 겁니다. 결정한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6.1%인데 2022년도 윤대통령이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20대 대행성은 36.9%로 그냥 정한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했을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10% 정도 어떻게 띕니까 사전투표율에.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11.5%입니다. 이게 가장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직한 숫자.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10% 정도 올렸습니다. 20.1%. 그다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윤대통령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안 올리고 0.5%만 올려야 20.6%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죠? 11.5%죠. 총선 진짜는 뭡니까? 12.2%고 대선 진짜는 얼마입니까? 20.1%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이렇게 급격히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이 병기 가장 중요한 그 뭐죠? 도구가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음대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얼마를 종할지 모르죠. 여러분이 보시도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숫자가 어떻게 저렇게 높아지지? 올주 10%씩 높아지네? 총선은 14% 정도 높아졌네? 대선은 10% 높아졌네? 지방선거도 거의 한 9% 정도 높아졌네? 아니 선거가 뭘 이렇게 천몇백만 되는 여러분들 그런 사전투표자 그룹이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10% 이상 높아지지? 이렇게 다 만들어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이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너무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22.6%를. 대한민국 선거 그냥 발표하면 끝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점점 간땡이가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에도 바보 천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7.55%를 사전투표를 올려가지고 3만 7771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20개 동과 그다음에 1개 거소투표 강서구에 그걸 집어넣어준 거죠. 그 작업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제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방송 보장날인 허점이란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이렇게 남긴 의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죠. 바로 그 점이 허점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홍 박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그 직인도 당일 아침에 개봉해야 되고 투표자 맹단과 마지막 투표용지와 명수를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 전 투표함 점검하고 하루 종일 감시 투표함을 옮기고 보관까지 철저히 감시해야 됩니다. 뭘 여러분들 이분이 걱정하는 거 아니까 5일 전이나 10일 전에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맡기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위조 투표지 투표지 투표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다는 거죠. 그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 인용 신고는 선거 하루 전 오후에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또다시 인용 신고 도장을 촬영해서 첨단 도장을 위조해서 똑같은 투표지를 양산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시 관리 개인 도장을 찍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이 보완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책에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홉 차전이나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전투표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이런 개판 5분 전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선거관리위원은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닌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처 공무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국민 편의를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선관위만이 국민의 공정성 요구를 묵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편의승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선관위가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공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실을 망각하게면 국민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선관위 가족은 조그만 이익을 취하려다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 진짜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인 거죠. 그동안 해온 그 악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거는 용서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현장 수기 작성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투표 관계자 도장을 무하로 10일 전에 등록합니까 당일 찍으면 되지. 그거 이상하네. 다 의심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10일 전에 뭡니까 등록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 또 위조투표지를 만들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전부가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종이로 된 선거인 명부 작성은 관내는 당일 선거에 사용되는 명부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관외는 도착 순서대로 정당한 유권자 여부 확인 후 본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연번에 기재된 종이에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일투표 가시게 되면 큰 철이 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 그게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작성돼 나오는 것이고 사전투표는 거기다 여러분들 1번 2번 순서로 사람이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투표자 명부를 선관위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사악한 집단하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선관위 위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투표자 명부는 전국 어디서나 반드시 작성돼야 됩니다. 현장 수기 작성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 명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투표수 단위에서 사전투표수 개수 카운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사전투표수의 사후 사전선거인 투표자 명부를 작성한 현장 수기 작성 사전선거인 명부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 등을 남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전투표율을 임의대로 본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이 최종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사전투표율을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것으로 선거결과는 끝이 납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 수행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실제로 100명이 나왔는데 200명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200표하고 100표 사이에 100표만큼 쑤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사전투표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면 그걸로 선거결과는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관위위원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전투표 저희들이 안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오시든 안 오시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그냥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50명이 왔는데 100명을 발표하면 그냥 100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전투표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율은 혹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자 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국민이 결정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먹는 대로 뭡니까? 200명 발표하시면 200명 발표하고 400명 발표하고 싶으면 400명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장에 오시든 안 오시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전투표를 하시든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실제 사전투표율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0%인데 그냥 우리가 좀 조작을 해야겠다면 20% 하면 20%가 이러면 사전투표율이 발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 실제로 뭐죠? 선거인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100명 가운데 15명 15.09%가 사전투표소에 나왔는데 그냥 22.64%를 그냥 발표해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기분 나쁘면 40%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상정 씨가 몇 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최소 160석 최대 180석을 딸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은 겁니다. 유시민 작가한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비밀이 그냥 선관위의 엿장수 마음대로 사전투표율. 엿장수 마음대로 사전투표자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인 거죠. 이런 일들을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듬 말씀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냥 아날로그 조작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50%입니다. 디지털 조작을 막는 50%는 전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2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동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이 남자는 도대체 뭐하려고 대통령이 됐나 이런 이야기가 절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는 절대 발각돼서 안 될 것이다 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사전투표율을 던지든 던지지 않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는 겁니다. 10%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20%가 참여했던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번 선거는 25%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게 25%가 그냥 사전투표율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는 겁니다. 이 범죄를 대통령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번에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10년 천하에 가장 중심은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셀 수 없도록 목숨 물고 노력한 겁니다. 캠코드 촬영 불가 cctv 이름 촬영 불가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모두 뭡니까 다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다 하도록 다 용인 허락을 한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이 여러분들 성행된 것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다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고 당시에 여당 여러분들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가 여러분들 있을 때 모든 제도가 다 여러분 통과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들 먹이게 살린 겁니다. 생업을 제쳐놓고 여러분 이 문제를 국민들이 되찾겠다고 이렇게 4년을 여러분들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